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지니 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매직 파우치 만들어 볼 건데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이 2칸이나 되어있어요 작은 포켓 큰 포켓 그리고 안감 없이 한장으로 한장으로 길게 재단해서 굉장히 쉽게 만든 거거든요 시작 포함된 사이즈 구요 15x84 이게 좀 길어서 잘릴 텐데 길게 84cm 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올려드리는 그 그림 참고하셔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심지는 9cm 곱하기 12cm 정도 2칸 또는 1칸 정도 더 붙이셔도 되고 이 원단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심지를 조금은 붙여주시는 것이 힘이 있고 좋더라구요 그러면 심지 붙이고 나서 자 뒤집어서 아코디언 접기를 해볼 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접고 차곡차곡 9cm 한번 12cm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탁 덮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나서 끝에 잘 접어진 모습이 일렬로 딱 줄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ㄷ자로 박아주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에 창구멍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밀려지지 않게 잘 잡고 그리고 깜빡했는데 여기 이렇게 뚜껑 부분 덮개 부분은 살짝 모서리가 라운딩 되어있으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굴려 주실 거에요 이제 간단하게 모서리 뭉툭해지지 않게 조금씩만 잘라 줄게요 자 다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모서리 뭉툭해지지 않게 조금씩만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작은 포켓 나왔고 큰 포켓도 나왔고 그리고 이게 뚜껑 부분만 공그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상침해서 모양도 잡을 겸 해서 둥글려서 여기 한번 다림질 하시면 더 좋구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침 노루발 간격드는 반뜨기 노루발 같은 거 있으시면 바꾸시구요 바늘 바짝 놓고 저는 창구멍 쪽만 탑 스페치를 해줄게요 한 3분 걸렸나요? 정말 간단하게 너무 실용적인 2칸 수납 파우치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티 단추만 달아주면 끝이에요 완성 어우 너무 예쁘다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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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